이름에 관한 부러분들은 들을 말씀이 사실은 그게 없어요, 제가. 선호가 된다기보다는 일단은 회사를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고요, 감사하게도 일단은 먹는 걸 보다 좋아하다 보니까 강력노래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거에 있어서 일단 저의 그룹과 저를 통해 오랜만에 팬분들에게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연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. 그런 이름에 관한 부러분들은 들을 말씀이 사실은 없어요, 제가 알고 있는 사실도 없고 또 집합 백선생 제작된 그의 음악 프로그램에 휘가 많이 들리는 게 조심스러웁니다. 네, 그럼요. 집합 백선생의 현의점을 들어라. 두 프로그램도 아마 감독님들이 저를 소개하시는 이유가 잘 먹어서 라는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. 그 와중에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보시면 시청자분들도 즐거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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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